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회가 반민주주의의 길 그러니까 전체주의 길로 나아갈 때 몇 가지의 뚜렷한 특징을 갖습니다 우선은 상권분립이 형식적인 것으로 남게 되고 실질적으로 권력실체에 의한 사법부와 의회가 장악되고 원하는 법이라면 온갖 것을 다 통과시키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기는커녕 국회가 행정부를 위한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주는 통법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판사의 배정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사법부가 완전히 장악되었구나라는 그런 한탄과 탄성이 흘러나올 정도가 됩니다 방송을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시문에서 민감한 주제들이 다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집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체감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방송은 거의 모든 곳이 관제방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방송을 본지가 기억 속에 가물가물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나마 신문들에게는 어느 정도 재량권이 주어지지만 정권의 안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사들이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집권청이 마련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기본 조건들이 대부분 완수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전체주의라는 용어가 좀 어려우면은 그냥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전체주의 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뜻과는 아란 곳 없이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유사전체주의라는 다소 생명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 2020년 초반부터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모임 6천명 이상의 전국의 전현직 교수들이 모인 정교모가 성명서에서 유사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2020년 1월경입니다 언론에서 이제는 전문가들은 자주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유사전체주의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별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상당 부분 이런 상태가 진행되었음을 많은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유튜브를 통한 1인 미디어들이 느끼는 체감 압박은 2019년과 2020년이 다릅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의 백두 또한 다른 상황입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장보드나 허위보드와 관련해서 일부 1인 미디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방송이 전혀 공급할 수 없었던 사실과 진실을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역할을 그동안 1인 미디어들이 수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1인 미디어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단히 불편한 것은 역화되지 않는 손을 대지 않는 사실과 진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권력을 쥔 사람들은 저 친구들만 없으면 세상이 무척 조용한 일일텐데 라는 생각이 아마 자주 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지난해부터 1인 미디어들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구상이 지금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상대로 추진되던 타인 명예훼손 때 3배 배상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서 유튜버와 블로그 1인 미디어를 상대로 그렇게 돌변하는 그런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언론을 상대로 입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범주 안에 유튜브와 블로그가 포함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점이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갑자기 초점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선 유튜브와 블로그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고 다음에 언론을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방향이 선회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언론들이 갖고 있는 그런 힘에 의해서 상당한 그런 로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 또 언론과 맞부딪힌 것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그러나 1인 미디어는 단결력이라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무너뜨리고 그 다음 언론을 손을 보는 것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집권청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을 한번 주목해서 봅니다 2월 9일자 동아일보는 유튜브 블로그 상대 진벌적 손해배상 도입 야당은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미디어 언론 상생특별위원회 탄장인 노웅래 최고의원은 2월 8일 날 당 최고의원회의에서 당 미디어 TF에서는 흡의 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진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 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법안은 1차적으로 가짜 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소셜네트웍 서비스 1인 미디어의 행포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 기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 뉴스 증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윤영찬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본으로 한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이 1인 미디어 운영자나 SNS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손해에게 300가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니언 안에는 진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언론이 빠져 있다 노웅래 최고의원은 이에 대해서 진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서 맹악해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됩니다 결국 이번 법안의 언론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류 언론과 여당의 이익 모두에 부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1인 미디어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시사 문제를 다루는 1인 미디어에 환경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는 국제 비교를 해보면 무고, 위정, 고소, 고발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치료해야 될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고소고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행정적 낭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본격적으로 정부까지 나서서 통제와 압박을 가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남발하게 되면 1인 미디어 가운데 상당수가 입을 닫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살라라는 것이 그들이 염원하는 그런 세상이니까라는 그런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회가 차근차근 전체주의 길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정한 사실만 보고 듣는 시대 그들이 정한 진실만 보고 듣는 시대를 시민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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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